2014년 SAF 연기대상 10대 스타상 피노키오 닥터 이방인의 이종석 이종석 씨는 피노키오와 닥터 이방인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모든 장르를 능순 논란하게 넘나들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. 네 다음으로 10대 스타상을 수상하신 이종석 씨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 아 제가 이종석 씨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팬인데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가 돌지 않아도 박신혜 씨와 굉장히 스킨십을 한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. 그게 사실이신지 여기서 명확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. 예 사실이신가요? 예 그래서 굉장히 완벽한 또 어울림이 있었군요. 저렇게 꺼리낌 없이 스킨십을 한다는 거는 절대 두 분이 뭔가 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